군산 조촌동에 위치한 10년 안심전세 아파트 민간임대 조촌 RTM을 소개합니다. 군산 RTM은 11월 오픈 예정에 있는데요. 사전에 관심 고객 등록을 하셔서 청약 및 모델하우스 오픈 일정을 받아보세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폭이 크고, 부동산 정책 변화, 고금리 이슈, 전쟁 이슈,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 등이 팽창하다 보니 10년 동안은 집값 상승이나 하락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10년 임대 아파트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도 요즘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군산 RTM 10년 안심전세 민간임대 아파트는 이와 같은 절묘한 타이밍에 등장하는 뉴페이스 아파트입니다. 군산 조촌동 770번지 1원에 들어설 예정이며, 10년 동안 내 집처럼 살다가 10년 만기가 되면 분양 우선권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브의 보호를 받아 임대보증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군산 RTM 10년 전세 아파트는 군산시청에서 가까이 있고, 군산동초등학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로는 군산시 번영로 182번지이고, 이곳은 기존의 아리울 웨딩하우스 자리입니다. 우선 이번에 1차 공급이 진행되고, 내년 초에 2차 공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 RTM 아파트는 올전세 아파트라서 10년 동안 이사 걱정이 없고, 월세 없이 보증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1차 공급되는 물량으로는 총 256세대이며, 36평형 단일평형으로 공급됩니다. 11월에 공급 예정인 이 아파트는 전매 제한 없음, 주택수 미포함, 중도금 융자 제한 없음, 전세보증금 80% 대출 가능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는 10년 만기 후 내 집 마련도 가능하니,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약 조건도 아주 심플해서 거주지 제한이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도 무척 눈에 쏙 들어옵니다. 특히,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그만큼 전체 분양가에서 2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이미 DC받고 들어간다고 해도 좋을 것이고, 그만큼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 고객 등록을 하신 분들은 청약 정보와 모델하우스 우선 관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상품권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관심 고객 등록은 설명란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